음악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안부수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부수는요. 원래 남북 경협을 중계하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받았고요. 남쪽에서도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북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북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던 때는 민주정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민주당 쪽에서 활동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죠. 이 사람이 배신 때리는 바람에 이화영 부지사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로 김성태의 진술을 들었죠. 김성태의 진술이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의 증거가 된 이유는 안부수, 방용철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김성태의 진술에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성태의 진술이 안부수 또는 방용철과 일치함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부수 씨는요. 그동안 검찰에서 그리고 1심 법정에서 김성태가 북한의 리호남에게 현금 70억 달러를 필리핀에서 건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랬던 안부수가 오늘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리호남 본 적이 없다. 필리핀에 갔을 수는 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필리핀에 갔을 수는 있는데 그 말은 하나 말하죠. 못 봤잖아. 지가 못 봤는데 갔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왜 한단 말입니까? 결국 안부수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꿉니다. 우리 등을 때리고 우리 등에 칼을 꽂고 이화영 부지사 뒤통수에 돌메기를 던지고 김성태 검찰한테 쪼르르르 가더니 소주 몇 잔 연어회 몇 조각에 꼴깍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공경에 빠뜨리더니 그새 또 뭐 생각이 바뀌었나 보죠? 다시 진술을 뒤바꿉니다. 리호남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안부수의 진술은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성태와 입을 맞추던 안부수가 말을 바꿨다는 것은 이번 재판이 앞으로 끝없는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공방의 끝에서는 검찰이 악살나는 검찰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의 새 변수 리호남 못 봤다. 안부수 말 바꿨답니다.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안부수 법정 밖에서 리호남 못 봤는데 왔을 수는 있다. 오늘 법정 증언 후 기자들과 짧은 문답에서 밝혀 앞으로 법정에서 밝힐 것 안부수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7월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국제대회에는 리호남이 없었다.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못 본 건 맞다. 못 봤는데 왔을 수는 있다. 나중에 법정에서 밝히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못 봤으면 못 본 거지. 왔을 수는 있다. 그건 뭐 희한한 소리입니까? 이 얘기는요. 오늘 경기도 경기도 평화 대우평화 담당을 했던 신명석 국장 신명석 국장의 재판에서 안부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 돌아가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검찰 조사 때 국제대회 없었다. 라고 얘기했대는데 그래 국제대회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닐라에 왔을 수는 있는데 나는 리호남을 북경에서 만났다. 필리핀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요. 안부수와 방용철의 진술이 김성태와 일치한다.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볼 때 이화영은 유죄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이 논리는 1심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신진우 부장판사 그놈은요. 판사가 아닙니다. 간신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증거 따위 필요 없었던 간신배입니다. 그런 자가 판사라고요. 어디 자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7월경 제2회 국제대회 당시 김성태의 지시로 11억 원을 만들어 환치기업자 목현수를 통해 필리핀에 돈을 보냈다. 그리고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 자 이 얘기를 방용철과 안부수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대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집죠. 결국 김성태의 안부수 쌍방울 직원 등등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중에 안부수가 아니요 저 그런 적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단이 왕창 우수수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의 입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의 증거가 된 것인데 이 중 한 사람이 실은 안 봤어요 라고 빠져나간 거죠.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는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을 쓰고 위조 여건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구 기록이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여건 가명 그렇다면 실제로 리호남을 본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몰아 갔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안부수죠.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됐죠.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공개가 됐죠.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자료에도 리호남이 없다라는 것이 나왔고 당시 통일부 문서에서도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북측 명단에도 보면 리호남은 없습니다. 따라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갔었고 필리핀에서 안부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진술도 이제는 사라진 거죠. 모두가 거짓말인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꾸며 됐지만 결국 진실과 증거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 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주장했던 것 1심 판사가 주장했던 것이 왕창 왕창 무너진 상황입니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치하는 진술 중에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를 줬다. 이게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일치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고 한 거예요. 왔을 수는 있는데 보지도 못했다. 아니 왔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못 봤다면서 어떻게 하는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부수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데 물적 증거로는 이제 안부수나 김성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요. 이미 1심에서도 여러 차례 딱 이건 아니지만 엇비슷한 것이 꽤 많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무시했을 뿐이죠. 애써 없다라고 인정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뒤집어진 겁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대북손금 사건을 신진우 판사가 다시 맡았습니다. 신진우 한테 이 사건을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상식에 속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은 대법원은 여전히 신진우 한테 이 사건을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진우 한테 계속 이 재판을 맡기겠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저는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법을 운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들은 대법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적 증거가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신진우 같은 놈한테 재판을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안부수의 진술이 다시 뒤집어졌다라는 것은 이번 재판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석방돼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